안녕하세요 순유스 제시카입니다 과거에 온 누구? 그건 바로 유발이에요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유발입니다 제시카입니다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쏘리입니다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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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초빈이 있다 김초비효연 Z Th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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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z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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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사 Z Th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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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Вс phi seats 이란드는 produzir aza x收音 담을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선율의, 어떤 선율! 여러분 세계적인 여름에 의하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상위 콘서트가 저희 아시오토어 첫 해외 무대에서 그런지 우리 멤버들 굉장히 서울보고 긴장하면서 무대에 올라왔어요 네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통해서 인사드려서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우리 소환이 열정적으로 응원해도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도움드렸던 거는 시작이 될 거 아니죠? 그렇죠? 네 네 벌써 지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함께 즐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왈바 영광지마? 영광지마? 하우하우 이제 끝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이 분위기 계속 이어야겠습니다 판타스틱 불러드릴게요 하우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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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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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